어떤 간증에 4279번의 중복 축도와 축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이 예배 참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또 그의 모든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중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 명령하느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얹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서요. 이 성도들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 명령하느니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여서 깨끗게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 명령하느니 모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또한 취업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취업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보상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모자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사이가 회복될지다 모녀사이가 회복될지다 모녀사이가 회복될지다 부부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문제가 해결될지다 감사합니다 부부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혼 끝까지 갔던 부부가 저희 기도로 다시 회복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끝까지 갔던 부부가 다시 회복된 걸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매매가 해결될지다 매매가 해결될지다 임대가 해결될지다 임대가 해결될지다 각종 모든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이웃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다 모든 이사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사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설렘자마다 주님 피무소환사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고 참 이혼해가지고 모두 99% 다시 끝난 걸로 알고 양육문제라든지 재산 문제까지 다 끝났는데 계속 삭기도 가서 했더니 그분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번엔 질병에 있으신 분은 질병부의 믿음으로 설렘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나사로 예수님을 명하느니 지금 질병부의 믿음으로 설렘진 성도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나사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안병이 떠나갈지어다 대장암 폐암 간암 최장암 또한 모든 장기장기마다 각종 안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후두암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로 후두암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안병이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될지어다 나사로 치유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백혈병이 치유될지어다 백혈병이 치유될지어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구강건조증 환자도 치유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시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또한 무릎, 태이성,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피부병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병이 치유될지다 알레이성 비염이 치유될지다 기관이 천식이 치유될지다 장기 장기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두통이 치유될지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또한 모든 질병, 질병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피부도 소환져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피부도 소환져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가 지금 4279 중복이들 끝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뇌경색이 치유될지다